어 깔끔했어요 아이고 라인은 만드는 거다. 히 안녕하세요 쟤쟤 오늘의 연습을 좀 했다싶은데 안됩니다 아 쉽지가 않다 진짜 잡았다 나 대게 sem famil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너무 편하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보다 뒤로 구르는 게 편하겠지 네 뒤에 나무 있어요 아 아 아 아까 민협이 형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희망이 아니죠 금방 같이 탔던 애들은 다 집에 가고 혼자서 조금 더 해보려고요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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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 지가 나려 그러네 아 코너 딱 들어갈 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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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파주입은 땀이 나고 땀이 나 운동을 빡대게 하고 당을 충전할 때가 겁나 맛있어 야는 집에 가두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는 하이너지 그런 말 하지마 내가 웃을 때, 아... 이치기 타이밍 이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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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진 않은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걸 못 뛰냐고 드럭키 갭을 말하지 않아도 아니 살짝 걸린 것 같은데 살짝 끝에 정상에 걸린 것 같은데 오 깔끔했어요 너무 많이 되는데 좋네요 이야 너무 좋다 이거 하셔 관람회 야! 챙겨가려다가 막 질질... 흐린들.. 바닥에 있길래 주웠는데 뽑아버렸다고 그러면은 이 내끼야 된다고 기분상 이제 그 기분 아냐? 챙겨야죠 그래 이거 내가 챙길게 까! 뽀개! 작은거 하나 줘 아이 착한 친구 왜?